네 어제 저녁에 또 김효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3R 3R 그게 뭐예요 현재 금융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프 그다음에 리커버리 그다음에 리폼 그래서 먼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회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노력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아예 개혁을 통해서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 이런 3단계를 거쳐가는데 그 내용들은 어제 저녁 퇴근 캠페이지 김효진 위원 얘기예요? 그렇죠 3R 그거에 주목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배 쏴도 된다 얘기했더니 조용하다 싶었어 역시 뭔가 한마디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봤는데 그런데 참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한방 없이 자꾸 이렇게 일종의 립서비스만 하면 이것도 내성이 붙을 수가 있어요 사실 1월 초에 우리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어요 순레이만이 그냥 폭사시켜버렸어요 그때 진짜 유가 전망하는 사람들이 이거 최소한 80분이다 어쩌면 150분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타는 중동 해가지고 연기 이렇게 막 나고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마이너스 40불 이 얘기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상상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유가도 내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유가가 유가가 뭐에 의해서 움직이나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요에 더 민감하겠어요 공급에 더 민감하겠어요 원래는 수요에 의해서여야겠지만 기름은 공급 아닙니까 공급에 의해서 더 민감하죠 수요라는 건 폭증하고 폭락하진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벌 팬데믹이 와가지고 전망이 이렇게 폭감 이렇게 급감한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죠 국가 간의 이동의 제한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태어난 이후에 아마 처음일걸요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이런 경우를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연세가 저보다 지긋하신 분들도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요의 극감으로 인한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수요라는 건 사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소 늘고 다소 줄고 또 시즌에 따라서 예를 들어 5월 이후에 미국 기준으로 드라이빙 시즌이 되면 좀 늘고 유럽에는 남방유가 같은 게 겨울 되면 좀 늘고 그런 거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공급을 누가 더 많이 늘리냐 아니면 감산에 어느 정도 더 민감하게 합의하냐 이거에 의해서 단기 유가가 더 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요가 줄 것은 뻔해 보이고 러시아와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의 감산에 대한 의지와 합의에 대한 전망은 극히 어둡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수요는 모르겠고 공급 사이드에서는 두 가지다 항상 타협이 되지 않으면 전쟁이다 항상 역사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전면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어떤 말 포함한 어떤 수요 측면에서 아니 공급 측면에서 뭔가 자극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다가 그래도 안 먹히면 물리력도 그런 것들이 있어 왔던 게 보면 어떤 경향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란 함선 미국의 상선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가시게 하면 그냥 쏴버려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트위터에다가 나는 미 해군의 이란 포함들 건 보츠라고 하죠 이란의 포함들이 바다에서 우리 선박을 괴롭힐 경우에 모두 쏴서 파괴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그냥 군대 지시하면 되는데 버리고 트위터를 또 해 참 이분도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오냐 지난주에 페르시안만에서 이란과 미국 군함이 근접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가 있는데 미 해군이 15일 날 이란 혁명수비대 이게 정해군 아니에요 해군 함정 11척이 이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군함들한테 다가와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초분접 항해를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도 인정을 했어요 양국 군함이 좋아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 군함들이 이란 경고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도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맞서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유가의 추락을 막아보고자 살신성인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란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중동 지역의 산유국에게 적극적으로 더 감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한 쿠션 매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위협적인 언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함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도 러시아에게도 그 외에 걸프만 지역의 산유국이나 혹은 다른 산유국에게도 야 우리 이렇게 너도 죽고 나도 죽다 식으로 가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트윗을 아마 내 생각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썼을 겁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이거 제대로 안 먹히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런데 일단 어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폭락세를 멈추고 규모 있게 반등을 했는데 제가 왜 퍼센테이지보다는 절대 금액에 주목하라고 그러냐면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 30% 올랐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지금 워낙 ETN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오늘도 기사 보니까 5천억을 손해봅니다 거래 정지되고 상패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되 단 한 가지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어느 경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봤잖아요 유럽에 대체로 다 마이너스 금리고 일본도 마이너스 이거는 하나의 경향성이에요 정책의 발현이고 그런데 마이너스 유가는 이 마이너스 금리하고 헷갈리셔서 마이너스 유가도 한동안 계속될 수 있겠네 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수국상의 어떤 불균형 그리고 선물이라는 유가를 거래하는 선물 시스템이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지 우리가 경기 침체되니까 유가도 금리도 마이너스인데 예금하면 수수료 내야 되는데 유가는 왜 돈 내고 사야 돼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란의 배들이 괴롭히면 쏴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급반동을 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고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의 조건을 걸고 항공이라든지 해운 또 자동차 등에 40조 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용시장에 대한 경직성이랄까 고용의 유연성 이런 게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좀 경직되어 있는 고용시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게 레이업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해고의 효과가 나오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무급휴가라든지 무급휴가라는 게 해고는 아니나 당장 돈이 안 들어오는 돈은 안 들어오고 아니면 지금 계속 언론에 나고 있는 급여반납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고는 아니죠 그리고 급여반납이라는 게 그 어휘 중에 보면 자발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부르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정프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하면 잘리겠지 이게 비자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레이업 그러니까 해고는 되지 않으나 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유연하지 않으니까 해고는 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거나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는 일들이 지금 대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산업계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규직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 연장을 안 해버리는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해고로 이어질 거다 대량 해고로 이어지면 당연히 실험이라는 게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러면 다시 공급사이드에 제조업에 타격을 주고 당연히 자영업이 어려운 건 말할 나이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총 40조 원 이상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팬더믹으로 인한 치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7대 기간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체는 아마 산업은행이 될 것 같고요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안정기금을 만드는데 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가 기금에 보증을 하는 형태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을 지원하면 구조조정이 안 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까지 같이 남으면 결국 우리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물론 고용은 억지로 유지되나 나중에 대외적인 경쟁력을 기업 단위에서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반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하게끔 하고 거기서 고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냥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걸린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의 모멘텀, 살릴 수 있는 모멘텀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논의든 간에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논의를 위한 논쟁으로 쭉 이어가다 보면 우리도 굉장히 그런데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보다 경제 폰드멘터리 훨씬 더 강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리고 정치권이나 혹은 재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빠른 조치들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의 방향이나 내용보다 시기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뉴스 고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결국 전 국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또 기부를 안 받아도 되는 분들한테는 기부를 유도하겠다 이게 좀 해프닝 같은 일인데 왜냐하면 총선 공약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몇 70%냐 100% 주자 특히 여당에서 공약을 한 상황인데 70%랑 71%랑 또 무슨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100%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프닝이죠 사실 그런데 공약이에요. 상징성을 가진 공약이죠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총선 공단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걸 탄력적으로 공약 이행을 해야 되는 여당의 숙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기재부 돈을 출염해서 만들어서 실행에 옮겨야 될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때도 70%도 원래는 내가 한 반만 주자고 그랬었잖냐 그런데 자꾸 그래가지고 70%로 올렸는데 이걸 또 다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복관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70%를 주는 건 적자구처 발행 안 하고 출염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거 다 주면 적자구처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기재부의 예산 쪽에서는 아주 난감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좋아 그러면 100% 다 주는데 부유층 고소득층에는 기부를 유도해서 실질적으로는 70%나 그 어간에 효과가 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아니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다 주려면 다 주고 이게 맞다 아니면 기재부 입장에서 70% 70%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난 안 받겠어 이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집을 유도한다는 걸 정책으로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고 그래서 그냥 양당 간에 결정을 하시라 자 무리가 있는 건 않아 공약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부유층에 뭘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라든지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라면 기재부의 어려움은 안 하나 빨리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의견을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주든지 이게 뭐 기부를 유도 예를 들면 기부를 유도해서 기부를 유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부를 안 하는 그 계층 그러면 이제 논리라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저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내가 받았나 이 돈 저 돈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돈의 꼬리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론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을 해서 100%를 주는 방향이든 70% 빨리 해서 빨리 줘서 빨리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선의들이 참 좋은 것이긴 하나 그거를 어떤 정책의 방향으로 정한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유행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